논어 자로의 십이번입니다. 자 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여 유 왕 자 만약 왕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때 왕은 이 왕은 메시안 인가봐요 아니면 미륵 이런거 그러니까 메시야 좀 메시야 필 새 만약 왕이 있다면 반드시 새 이후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왕이 한 세대만 통치를 하고 나면 이후 인 이제 온 세상이 인해질 것이다.